안녕하세요. 이번 활동은 푸트스루우입니다. 학습 주제는 표적 게임을 통한 발감각 단련과 집중력 키우기인데요. 발로 공을 굴려 정확하게 보내는 게임을 하며 패럴림픽의 보치아와 휠체어 컬링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게임 전략을 세우고 게임 예졸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한 게임 규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금 쇼핑을 상상하는 일은 거라 표시이며 차분이 tower의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LS에 지금 이렇게 공부를 선을 해내고 이렇게 공부를 속으로 해봅니다. 이제 오랫동안의 스크략을 세우면서 스크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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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랭을 장착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게임 규칙이 이해가 되셨나요? 팀원이 실수로 우리 팀의 공을 라인 밖으로 밀어낸 적이 있나요? 이때 기분이 어땠나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았나요? 자 그럼 이제 학생들과 함께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